거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4 23 라운드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 아이비 스포츠 강송주 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헤더로 떨구 주었습니다 그대로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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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왼쪽으로 멀산납니다 자 뛰어 줬습니다 카이나 꺾어 줬구요 자 뒤편! 그대로 슛! 왼쪽으로 퍼스납니다 이렇게 한번 기회가 올 때 살려자요 열렸습니다 슛!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탈로! 이탈로가 볼 다시 가져왔구요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이스! 살짝 퍼스납니다 한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중앙쪽 그대로 슛! 골키퍼 막아냅니다 오! 빠졌어요! 자 그대로 그대로 악수함을 슛! 골키퍼 들어갑니다 김태현이 왼쪽으로 헤이스를 봤습니다 헤이스 그대로 오른발로 감아서 헤이스가 동축골을 만듭니다 스코어 1대 동축! 두 달에 가까워지는 시점 100킬로 되었어요 이탈로! 동축! 이탈로! 경고가 이탈로에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패널킥을 주기 위한 충돌이 강해보이진 않을 그러면 어 Tale가 밟았냐? 아니 라고 본거 같아요 동점골 주인공,원덷골의 주인공 헤이스가 빠지고 유리조나탄이 투입됩니다 갈레고의 수비를 이겨내고 오 배르다 그려슛 어떠해! 서진수 올려 줍니다 어우 donation 유리조나탄 서진수 어떤 선택을 할지 찍어줍니다 오 여기서! 오어어어! 찍었어! 찍었습니다! 유리 조나탄이 페널티킥을 원하였습니다 아 옵사이드 여보를 보네요 파울 여보, 이게 맞습니다, 체킹 페널티 바뀌었죠? 옵사이드에 대한 부분도 봤을 수도 있고요 경기 막판이 찍어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! 그대로 슛! 자, 들어갑니다! 들어갑니다! 유리 조나탄! 와, 오늘 경기를 뒤집네요. 직접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경기도 마무리됩니다.